네 안녕하세요 전제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 입니다 오늘도 추천 노트북 들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지연이 됐죠 이래저래 뭐 연휴 껴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하이브리드 형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니지 뭐 인터넷 문서작업 유튜브 보고 하는거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는 제품 가능한 게임은 오버워치 로스트아 크롤 덤팜 뭐 블라블라 이 정도의 제품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노트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천하기 전에 먼저 좀 설명드릴게 있어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 중에 mx150 이라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mx 지포스 mx150 어 최근에 mx250 이라는 외장 그래픽이 나왔어요 네 외장 그래픽이 나왔는데 mx250이 들어간 제품을 왜 추천 안 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우선 mx250 같은 경우는 우선은 패스마크 벤치마킹 점수를 봤을때는 약 15% 정도 과거 제품 대비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럼 좋아졌죠 네 엄청 좋아진거에요 15% 정도 좋아진거면 네 패스마크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봤어요 우선 기존에 있던 mx150과 mx250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은 클럭 코어에 대한 클럭과 메모리 클럭이 좀 상승이 됐다라는 거에요 어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때 약 50정도 50Hz 정도 증가 됐고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는 1000, 1기가 정도 더 나아졌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능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제가 여러 벤치마킹 점수를 본 결과 채 5%가 안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검증이 안된 mx250을 구매를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직 제가 써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직 필드에 많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형격하게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애매한 시점이에요 가성비 측면에서 뭐 동일 가격대면 당연히 250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250에 대한 구매를 추천을 약간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가능한 빨리 mx250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추천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총 오늘 4가지 노트북 추천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롤 던파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난달 대비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네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번째 제품 에이서 니트로5 네 가성비 엄청 좋은 제품이죠 라이젠5 2500u 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 좋은 cpu 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코어 간단한 영수편집 부터 뭐 게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품으로 배그도 돌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베리 로우로 했을 때 약 40프레임 정도 나오는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60만원 초반 이에요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해당 제품으로 봤을 때는 엄청 가성비가 괜찮은 하이브리드형 제품이다 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제품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쭉쭉 내려보자 우선 이 니트로5 작년에 출시한 제품인데 베젤이 좀 넓어요 우선 단점으로 베젤이 좀 넓습니다 아주 강한 베젤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무게도 좀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거 감안을 해 주십시오 자 포트 구성이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포트 구성 쭉쭉쭉 여기 있다 포트 구성 되게 둔탁하게 생겼어요 크고 두껍습니다 네 하지만 가성비 하나는 끝내준다는거 풀사이즈 usb 하나 둘 세개 있구요 오디오 콤보 전원포트 hdmi usb 3.0 usb c 타입 s 카드 유선 랜 있을 것 다 있고 하드 추가 가능하고 램슬롯 2개라서 30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확장성도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 집에만 놓고 쓸 거다 많이 들고 다니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구매 하시는걸 검토해 보시는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조건이 하면 돈 좀 더 주고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약간 얘는 포지션이 애매하긴 해요 게임이 저렴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라면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좀 더 투자 하시는걸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제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레너버 아이디아패드 330s 블라블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래 가성비 노트북에 있는 제품입니다 나름 디자인도 매끈하게 잘 나왔고 배제도 얇고 어 15.6인치 임에도 불구하고 1.7키로로 나름 나름 가벼운 축에 속하고 나름 외장 그래픽도 있어서 오버워치 정도는 넉건하게 플레이 가능한 그런 제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649,000원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제가 리뷰를 직접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가성비 대비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 제가 61만원을 구매했었나? 그렇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에요 자 포트 구성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포트 구성 보시면 풀사이즈 usb 2개 있구요 네 usb-c 타입 하나 있고 sd 카드 리더 hdmi 블라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사이즈 usb 2개밖에 없는게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거에요 그와 동시에 쭉쭉 확장선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온보드로 4개가 들어가 있고 비어있는 램슬도 하나 있어갖고 16기가 꼽으면 20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ssd 모델이긴 하지만 하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또한 나름 괜찮은 수준의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얘 가지고 디자인 되게 이뻤어요 디자인도 이쁘고 배절도 얇고 단 팬소음이 게이밍 노트북 보다는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던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제 리뷰 찾아보시면 해당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제품 에이서 아스파이어 A51552GMX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포스 앞서 말씀드렸던 지포스 mx150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참고로 mx250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10만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mx150과 250이 10만원의 차이를 하느냐 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250은 추천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에요 해당 제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컬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블랙 모델이라서 블랙만 있고 레드도 있고 뭐 블루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쭉쭉 내려가 보시죠 해당 제품도 충분히 어 우선 인텔 i5 8265U 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름 가성비 좋고 발열 관리 잘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 제 영상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이 제품의 인상 깊었던 점은 소음이 되게 괜찮았어요 성능도 괜찮고 소음도 되게 관리가 잘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s 패널 들어가 있구요 포트 구성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캔신락 usb 풀사이즈 하나 둘 세개 3개 괜찮죠 usb 타입 c sd 카드 리더 hdmi 유산 랜 있을거 포트 다 있구요 확장성 같이 보시면은 32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램이 하나 꼽혀있고 비어있는게 있어갖고 둘다 16개월 바깥이면 30개월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거 확장성 좋다는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드 추가 가능하고 엠다트 슬롯도 있다라는거 참고로 지금 링크 같은 경우는 하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요청을 해서 ssd 로 교환을 해서 기본 적어도 ssd 를 추가를 하든지 교체를 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ssd 없이 요즘은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무게가 1.6키로 앞서는 1.7키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 독을 제외하면은 1.6키로 까지 떨어지는 걸로 우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제품 되게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었다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서 여기까지 에이서 추천드려 왔구요 앞서 제품이 다 에이서 였네 아예 내노바 였구나 어 이제 마지막 제품 이 제품이 추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제품 원래 게이밍 쪽에 있었는데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msi 프레스티지 ps42 i5 모델이에요 제가 리뷰했던 i7 인데 음 가성비 측면에서는 i5 가 좋습니다 i5 865 8250U 가 i7 850U 보다 가성비 측면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i5 제품을 추천드리는 거에요 해당 제품 여태까지 제가 사용했던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 가장 만족성 높은 제품입니다 1등이야 1등 아직까지 1등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께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5 850U 가성비 좋은 영상 편집도 어느정도 되는 그런 cpu가 삽제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14인치 프레인치리 광시야가 블라블라 있고 그래픽 카드가 gtx 1050 이에요 네 말 그대로 배틀그라운드 됩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되는 그런 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2키로 가 안되요 네 엄청 가볍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고 심지어 유튜브 연속 재생이 8시간 까지인가 됐어요 네 배터리 타이밍도 엄청 깁니다 단 게임하면 느려지긴 하겠죠 게임하면 배터리 빨리 먹긴 하겠죠 그런 제품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 원톱으로 뽑는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네 원톱이요 제가 만약에 자금 여유가 넉넉하다면 네 해당 제품 바로 지를 겁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usbpd가 지원 안된다는 건데 gtx 넣고서는 usbpd를 바라는 건 많이 오버 했죠 아무튼 해당 제품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쭉쭉 해당 제품 우선은 예 초경량 디자인 네 ips 패널도 좋아요 sgb 100% 지원하는 그런 패널입니다 m.2 슬러 블라블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 이 용 용 용은 좀 그래 여기다가 이쁜 스티커 붙이면 되구요 기본적으로 되게 슬림하게 나왔어요 슬림하고 머리도 다 끝까지 벌쳐주고 엄청 괜찮은 제품입니다 정말 정말 만족했어요 네 아 돈만 있으면 아무튼 나 사고 싶다 네 그런 제품 자 포트 구성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usb c 타입이 두개가 있습니다 c 타입 한쪽에 하나 반대쪽에 또 하나 있고 풀세이즈 usb 두개 있고 sd 카드 캔실락 전원 hdmi 이어폰 네 유선랜이 없어요 유선랜 하지만 유선랜 아답터를 줍니다 usb 타입의 유선랜 아답터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램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요 8기가 쭉 꼽혀 있는데 16기가 로 바꾸면 16기가 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m.2 슬롯에 sd가 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만족스럽게 리뷰했던 제품이에요 정말 제 돈 주고 이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 중에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120만원이면 그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제품 4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학생이고 오래 쓸 pc 를 원한다 두고다니 pc 를 원한다면 해당 제품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당연히 예 정말 저는 4 아 아무튼 벌써 그리워지네요 4 반나반차 2주 됐나 아무튼 그럴 정도로 추천드리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브리드형 간단하게 게임도 즐기고 나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추천드려 봤구요 마지막 건 싸진 않지 아무튼 해당 영상이 여러분의 전제제품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구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뿅 1 2 2 3